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래서 저희가 팟빵 채널을 개설했으니까 팟빵 채널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시면 언더스탠딩이라고 치면 되는 거죠 이왕 시작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안 그러면 저희 하다가 맙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시작한 거니까 팟빵에서도 언더스탠딩을 들으실 수 있다 공지사항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긴 소개가 필요 없는 분 파인더스탠딩 이재용 회계사님 모셔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재용 회계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더워가지고 여름을 드리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화사해 왜 갈수록 화사해지는 줄 모르겠네 요즘 잘 되시나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옷이라도 화사하게 입어야 제가 쩌듬 몸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사하게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내용도 화사한 거 같은데 화사한 거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캐릭터 티니핑을 중심으로 뭐식이요? 티니핑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핑 티니핑 티니핑 네 백기자님 백기자님 들어본 적 없으세요? 몰라요 들어오는 봤습니다 보질 않았어요 잠깐 찾아봤습니다 티니핑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딸이 있어야 되고요 유치학 아동이 유치학인 딸이 있어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게 티니핑입니까? 한참 뽀로로 이런 건 요즘 안 보나 봐요? 뽀로로가 참고로 20살입니다 20살을 넘었습니다 요즘 핫한 거는 티니핑? 뽀로로는 당연히 보는데요 뽀로로는 보통 영유아들이 많이 보면 4세 5세쯤 많이 보고요 그러다가 조금 그 사이 학교 가기 전에 볼 만한 콘텐츠가 살짝 비어 있었는데 그 영역이 티니핑이 확 치고 들어와서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으로 흥행하고 있어서 캐팅창에서는 시진핑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난리 났습니다 개요 바로 띄워주시니까 설명 한번 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일단 엄청 크고요 이등신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티니핑이라고 하고 다 이제 이름들이 있어요 핫추핑, 무승핑, 무승핑 해가지고 끝에 핑으로 들어가는 캐릭터가 저게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아이들이 약간 머리가 좀 몸이 크고 손발이 좀 짧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캐릭터도 약간 그렇게 가분수인 경우 그걸 훨씬 친숙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등신처럼 길쭉하면 애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약간 동질감 느끼면서 네 또는 다리 짧고 머리 크고 근데 이제 티니핑이 이제 1년에 시즌 하나 정도 내보내거든요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서 4개 시즌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티니핑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뭐냐면 파산핑 네? 파산 파산 왜 그러냐면 이게 캐릭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캐릭터마다 다 장난감이 한 종류씩 다 몇 가지 종류씩 다 있어요 그걸 사주다 보면 부모가 파산한다 애들이 하나씩 다 사달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핑 무슨 핑 무슨 핑 다 가져가 맞아요 이게 시즌이 보통은 이제 추석 전쯤에 보통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날이 쌀쌀해질 때면 새로운 시즌이 나오는데 부모들이 이제 걱정이 많아요 아 또 새 시즌이야?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야 또 친구가 또 생겼어요 그럼 또 마트 가면 이제 또 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야 막 20마리씩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사준 몇 십만 원 금방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파산핑인데 아 그래서 요즘 티니핑을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티니핑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삼지 SAMG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삼지 엔터라고 주로 흔히 불렀는데 그 회사가 이제 2022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고속시장에 상장을 했고 승승장구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승승장구 할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주가는 이제 승승장구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올랐는데 승승장구 부분이 아니고 너무 많이 망가지고 그렇죠 최초 이제 첫 최초 상장 이후에 54% 정도 떨어졌고 고점 대비하면 한 75% 정도 떨어져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적자였어요 전 그게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딱 저희 딸이 이제 티니핑 타겟이어가지고 티니핑 엄청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티니핑 인형은 여러 개 있거든요 예 아 파산핑이구나 그렇죠 부모를 저는 그래도 조금 사주긴 했는데 어쨌든 파산핑인데 이 회사가 주가가 왜 이러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더니 심지어 적자에요 그래서 잘 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이게 딱 약간 인지보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웨슘만원씩 내가 사줬는데 내가 사줬는데 어디로 간 거야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어 외적자야 이게 놀라와가지고 이제 좀 재무제표를 파고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덩달아서 좀 여러 회사들 보면서 요즘에 제가 좀 캐릭터 산업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3G 엔더테인먼트 진짜 불쌍하다 하필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둘째 관심을 갖게 돼서 응원하는 마음에 진짜 억울하겠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왜 그 수많은 부모들을 파산시켰는데 왜 적자냐 정작 회사는 왜 정작 회사는 왜 적자냐 이게 이 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점을 좀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요 캐릭터 산업 되게 괜찮은 사업일 것 같은데 고마진 비즈니스죠 한 번뜨기만 하면 고마진 비싸요 그리고 해봐야 뭐 캐릭터 하면 몇 개 지분만 10만 20만원 쉽게 나오는데 사실 뭐 대단한 기능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찍어낸 거야 근데 이게 원가가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거기다가 플러스 캐릭터가 잘 되면 뭐가 좋냐면 이제 라이센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지만 파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숟가락 만들 수저 만드는 회사가 나한테 찾아왔어 그럼 쓰십시오 그 대신 로열티 10% 내놓으십시오 그렇죠 이러면 되니까 원가 없이 계속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적자라고요? 근데 적자 왜 그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많거든요 한번 쭉쭉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2023년 22년 21년 순서인데요 매출액은 보시다시피 383, 683, 951로 굉장히 빠르게 상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략 이제 22년 말이니까 여기 언저리쯤 이제 IPO를 한 거예요 상장을 했고 지금 영업이익단으로 보시면 이제 21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33억 정도 이익이었다가 적자전환은 살짝 했지만 이맘때쯤에 이제 상장을 했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아 일시적 적자일 거야 뭐 좀 투자했겠지 라고 하고 이제 투자를 막 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적자가 94억으로 늘어난 거죠 그런 거 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많이 보셨잖아요 안 대표님도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금융 수익이 위로만 한번 보십시오 매출 원가가 많이 뛰었네 그렇죠 매출 원가 이게 우리의 인식이랑 좀 다르게 어 캐릭터 산업인데 원가가 왜 이렇게 많지 그게 이상한데요 그래서 비율로 한번 좀 때려봤는데요 비율로 때려보면 매출 원가율이 최근 연도에 한 75% 정도 나옵니다 75면 매출이 75% 일반적인 제품에선 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거의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이제 엄청난 대량 생산한 제조업이 75% 오케이 하는데 근데 우리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어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이제 장난감 비즈니스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원가율이 그렇게 높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일단 그게 일단 놀랄 퍼센테이지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 대비 판간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납니다 매출액 대비 원래는 한 17% 정도 이제 어쨌든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랑 관리 비용 쓰는데 그게 29% 34% 와 마케팅도 많이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가 빡빡한데 그럼 원가가 빡빡한 기업들은 되게 판간비를 되게 조금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거라도 들써야 남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2021년까지 보여주다가 갑자기 원가는 그대로 원가율은 원래는 매출이 늘어나면 원가율이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매출이 늘어났는데 원가율이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판간비까지 같이 늘어요 그래서 영업적자가 마이너스 10%까지 나왔다 아니 근데 제가 핑크핑 무슨 핑? 티니핑 괜찮습니다 처음두면 그럴 수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되게 인기라면서요 어마어마하게 인기죠 근데 되게 인기면 마케팅 비용을 저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케팅이 따로 필요 없죠 이미 타겟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한 위치학 아동은 그냥 시청률이 20%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채널이 재능TV라고 해서 한 500번대 채널이에요 우리는 이제 쳐다본 적도 없는 그런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률이 20%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라 5세 기준 5세 기준 대충 5세 기준 20%라는 건 대충 5,6,7세 애들은 거진 다 봤다는 거예요 5,6세 BTS지 그러니까요 이게 넷플릭스로도 나오고 유튜브로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따져보면 거의 다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그만큼 제조 원가가 높을까 왜 그렇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탐험을 시작합니다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일단은 이제 뭐가 문제냐 라고 볼려면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가 뭐 뭐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다 재무제표 보면 다 나옵니다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자공 시스템에 다 있어요 보시면 이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한국이 아직은 해외도 요즘에 일본이랑 중국에도 좀 팔리고 있거든요 170억 정도 팔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한국이 714억으로 훨씬 많고요 그리고 비중으로 따져보면 이제 완구 매출이 완구나 패션 잡화가 780억 그리고 콘텐츠가 33억 라이선스가 110억 용역이 23억 용역은 뭐냐면 이제 티니핑 월드 같은 거 있어요 판교에 약간 그 애들 테마파크 같은 형태로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은 뭐가 압도적이다? 완구 결국은 우리를 파산시킨 그 완구가 780억이고요 다른 콘텐츠나 라이선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게 완구인데 완구를 많이 팔아서 적자가 커졌다? 를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데 완구를 많이 팔아서 적자가 커졌다? 그 말이 돼? 완구는 다 남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제품 매출 원가가 그만큼 몇 퍼센트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제 표를 하나 더 그렸어요 그래서 각 상품별로 각 품목별로 원가율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봤을 때 이건 매출 총 이익률인 거 보면 상품이나 제품은 26% 남아요 얼마 안 남아요 참고로 그리고 콘텐츠 제작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아 왜 적자냐 콘텐츠는 왜주로 주는 거예요 저거는? 그렇죠 왜주로 주고 내부 인원도 쓰는데 애니메이션이 약간 이제 그 뭐야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 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 손으로 가야 되는데 단가를 잘 인정받기가 좀 주로 이제 OTT나 방송사에 좀 팔 텐데 그게 단가를 많이 받기가 좀 어려요 애니메이션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적자예요 이거는 일단 애니메이션은 일단 적자다 근데 그 사업을 왜 하냐 위에 상품 매출 있으니까 그거 팔려고 네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이게 어? 대통령이고 뭐고 많이 봐도 일단 깔고 가는 건데 근데 일단 콘텐츠에서 20억 정도 적자를 깔고 가는데 제품 매출에서 나오는 매출 총이익이 한 26% 밖에 안 된다 야 그러면 장난감 팔아서 남은 이익이 콘텐츠 제작을 넘어서야지만 말이 되는 비즈니스네요 네 그쵸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매출 원가율이 높냐 왜 이렇게 매출 총이익률이 낮냐 문제 인식은 그거예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긴 했어요 이제 작년 말에 시작해가지고 얼마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이거예요 상품이랑 제품이 원가율이 왜 이렇게 높냐 너무 높은데요 제가 보기엔 한 절반은 남을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학부모 있을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이 돈 주고 내가 원가율이 75%라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아마 생각해 보건대 매출 단가랑 매입 원가 둘 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입 원가? 네 그러니까 매출 단가를 너무 싸게 팔았거나 매입 원가를 너무 비싸게 사왔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 단가는 이 회사 입장에서 매출 단가는 우리 고객이 사는 매출 단가랑 달라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중간 유통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장난감이 주로 이제 할인마트나 장난감 가게에서 팔거든요 네 비싸요 생김새에 비해 무지하게 비싸요 뭐가 문제일까를 이제 찾아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일단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 이제 사업 보고서의 주요 매출 채널도 이제 나오는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2년까지 삼진 인터내셔널에 대한 매출이 되게 높아요 저건 뭡니까 삼진 인터내셔널은 저 장난감을 파는 유통 회사가 별도로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유통을 해 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그 삼진 엔터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예요 나는 뭐 어디 이마트 구매 담당자 전화번호도 모르고 홈플러스 구매 담당자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 주지도 않아 너네 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어필하기가 돼요 어려워 요거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어? 냄새가 모락 모락 나는데 찾아 봤는데 따로 이제 뭐 회사 이름도 비슷하죠 삼진 인터나 삼진 인터라서 비슷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삼진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잘 만드는데 이 회사가 완구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그래요 완구 만드는 영역이나 애니메이션 만드는 영역이 완전 제조업과 이제 컨텐츠업은 완전 다르니까 마치 언더스탠딩이 티셔츠 만드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못 만들어요 어디가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야 우리 대신 그냥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지 장난감 만드는 회사 그래서 저희가 산업할 때 하고 가서 2천원씩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없어 만들어 본 사람이랑 컨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진 인터나가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유통도 해주고 제작하는 노하우도 있다라고 하고 제작사 어디 공장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이제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대신 내가 너를 통해 유통을 할게 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진 인터나가 이제 터졌잖아요 이게 이 티니핑이 터졌잖아요 티니핑이 터지고 나니까 삼진 엔터가 참고로 이제 2022년에 매출액 467억에 영업이 132억을 찍거든요 이게 그게 전기 대비 매출액 85% 상승 이마트랑 홈플러스랑 뿌렸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돈을 다 벌어 간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볼류나 캐릭터 갖고 있는 것도 다 삼진 엔터인데 애초에 이제 그 아쉬운 게 삼진이니까 왜냐면 나는 캐릭터는 있는데 만들 줄은 몰라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유통 할인마트들 전화번호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나니까 애초에 계약할 때 나한테 조금 불리하게 즉 단가를 예를 들어서 뭐 만원짜리 장난감이면 한 5천원에 내가 공급해줄게 5천원은 너 다 가져 이런 실제 배율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경제라는 게 가불관계에서 이제 아쉬운 쪽이 더 많이 내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이제 이 왕구를 만들 때쯤에는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많이 주는 거 우리도 그래서 티셔츠 팔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 그 저기 삼진 인터내셔널이 장난감 만들어주고 판매까지 해주고 그렇죠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만드는 거는 이제 밑에 또 공장이 따로 있어요 또 하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내가 하청 공장도 몇 개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수수문에서 내가 만드는 거 같이 도와줄게 중간 유통사네요 그렇죠 이마트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중간 유통사가 있고 중간 유통사한테 팔아야 되는 거네 장난감은 그렇죠 그 단가가 낮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이스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가율이 75%나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삼진 엔터가 영원히 뭐 삼진 인터 삼진 아 이름도 헷갈리네 삼진 인터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삼진 엔터가 무슨 오너가 관련돼 있는 아 이제 찾아봤는데 지분 관계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 관계는 아닌 거 같아요 아님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럼 어둠의 영역까지는 제가 수제는 못했고요 완전 바지 사장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기다 다 퍼주니까 우리가 남는 게 없네 내가 직접 유통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마트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내가 직접 홈플러스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직접 공장에 가서 공장에 전화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한 세 사이클 돌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영업조직 제조조직 짜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니 그걸 뭘 돌아봐야 하라고 그냥 전화하면 되지 나는 퐁이다 퐁 넌 모르냐 티니핑이다 모르죠 왜냐하면 아직 왕구 업계에서 티니핑이 물론 유명하긴 하지만 볼륨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볼륨은 또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바잉 파워도 없고 세일즈 파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 조직을 갖춰 나가는 거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가율은 23년에 그렇게 직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은 안 낮아졌단 말이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중간 유통 빼고 해도 원래 했으면 23년에 그러면은 외출 원가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졌어요 완전히 예전에 SM엔터테이면서 이수만 선생의 터치가 있어야 돼 터치 비용으로 얼마 줘야 돼 그건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자세한 사전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근데 그렇게 직거래를 구조로 가다 보니까 판간비가 늘었어요 판간비가 왜 늘으냐 왜냐면 원래 삼진윤터가 해주던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마트에서 전화도 걸어주고 돈도 받아주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또 물류 사실 물류가 큰일이지 이거를 또 전국 각지로 뿌려야 되는데 물류도 해야 되니까 판간비 내역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봐봐요 급여도 그래서 52억에서 82억으로 관리직이 많이 필요해 왜냐면 영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타의 판매갈비 이거 사실 거의 다 물류비일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물류비도 어떻게 보면 19억에서 64억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요 아니 저것도 진짜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중간에 유통망이 유통을 해주는데 자기가 왜 판간비를 써야 돼요 지금 23년에 떨어내도 나서 떨어내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필요해 물류비도 필요해 광고비도 필요해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삼진인터가 하던 걸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단가는 아직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마진은 아직 안 올랐는데 운영비는 확 올라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23년 적자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매출 단가의 이슈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춘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매입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입처가 뭐 당연히 뭐 중국이 제일 비중이 크고요 여기 이제 원재료 매입처들이 뭐 중국 뭐 아니면 뭐 한국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당연히 자사의 어떤 공장이나 설비는 하나도 없고 당연히 하나도 없고 외주로 생산을 하는 왜냐면 원래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니까 외주로 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제품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틴니핑이 여태까지 시즌 1,2,3,4 합쳐서 틴니핑이 100마리가 나왔어요 100마리당 이제 거기다 인형 뭐 장난감 뭐 어떤 학용품 뭐 해가지고 이제 제품 종류 하면은 이게 제품 가짓수가 몇 배까지 나오는 거야 몇 배까지가 뭐예요 몇 천 가지는 나왔겠다 몇 천 가지 나오는데 이제 아직 제품 볼륨이 아직 이제 막 몇 천억 할 정도의 볼륨은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면 금융을 다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야 공장한테 이제 MOQ라고 최소 발주량을 많이 넣어줘야 이제 공장 입장에서 그럼 내가 싸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규모도 작고 돈도 많이 없으니까 근데 100마리나 돼 100마리나 돼 제품 종류 몇 배까지 몇 천 가지가 돼 그러니까 이제 공장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캐릭터를 100마리 캐릭터 이름도 다 못 외우겠다 네 아니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포켓몬스터는 1000마리가 넘어요 그럼 포켓몬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포켓몬이니까 그게 가능한거지 어디 다른 데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매입당가를 싸게 할 수가 없어요 매입당가가 싸게 하려면 무조건 한 가지 제품을 많이 찍는게 최고인데 그렇죠 딱 정반대니까 매입원가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도 내가 직매 직유통을 못해서 싸고 매입원가도 내가 초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매입원가 높고 그러니까 매출원가율이 75%가 나오는 건 위 아래 둘 다의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그 포토카드 같은 걸로만 했었어야 되는데 백장 모으기 미션 뭐 이런거 그러니까 근데 또 애들은 주로 만질 수 있는 인형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회사 입장에서 숙제는 다 숙제에요 뭐가 숙제냐 일단 유통도 되게 잘해야 돼 내가 다 전국에 있는 할인마트들 내가 다 컨택해가지고 유통도 잘해야 되고 제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될만한 거 추려가지고 좀 많이 많이 찍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조 노하우 세일즈 노하우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애초에 태생이 애니메이션 이거 만들던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제 발로 뛰는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애니메이션 외에는 하나도 할 줄은 몰라 그냥 언더스탠딩이 지금 언더스탠딩 뭐 이게 뭐 인형을 천가지를 만든 거야 지금 상상이 됩니까 지금 이재용이 이재용인형 백종원인형 2프로인형이 따라는 거잖아요 발로 뛰면서 그리고 공장 맨날 들락날락하고 저기 마트 들락날락 마트가 뭐 전국에 수천 개는 되지 않겠습니까 들락날락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 네 이렇게 캐릭터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캐릭터만 만들고 그것만 라이센싱만 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걸로는 이익이 안 남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라이센싱만 하면은 이제 매출액이 별륨이 너무 작아지고 왜냐면 이제 외부 투자를 받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을 또 내야 되는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내 거를 팔아야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내 제품이 딱 있어야 라이센싱을 할 때도 이제 그 라이센싱을 해가는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도 뭔가 롤모델이 있어야지 이제 살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냥 갑자기 내가 뭐 학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딱지 뭐야 주십쇼라고 하기에는 그 학용품 만드는 회사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저기 왜냐하면 저기 아 틴니핑 제품이 잘 팔리는 걸 보고 있어야 나도 라이센싱을 하고 싶지 그냥 뭐 애니메이션 잘 되니까 라이센싱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오너십을 가진 그 회사가 자사의 제품군을 많이 깎아 놓고 있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만 노하우는 없고 노하우는 없고 컨택 포인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게 이게 언더스탠딩의 문제구나 하려면 또 이렇게 돈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유달리 애니메이션이 잘 됐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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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까지 성공했고 자금 조달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이거 보시면 자금 조달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유상증자 하면서 285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나 뭐 기타 등등 한다고 300국 전환사채도 발행했고 45억짜리 상한전환우선주도 발행했어요 합쳐서 한 620, 30억 정도의 자금을 도달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거는 캐시가 한 250억 정도 남았고 재고도 이제 180억이 자꾸 쌓이는 거지 왜냐하면 시즌 1, 2, 3, 4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원투는 안 사요 근데 이게 다 저 완판일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창고에 막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한 4개월 연간으로 치면 한 4개월치 정도 쌓여 있는데 악성 재고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캐시가 자꾸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1, 2년 동안 630억을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캐시는 지금 이제 얼마 안 돼 만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220억 밖에 안 남은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도 지금 최근에 1분기 공시 됐으니까 1분기에도 전년도에는 1분기 흑자였는데 또 1년 또 분기 동안 59억 더 적자야 캐시를 굉장히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 아이고 야 이거는 지금 안 해보던 유통도 직접 하고 마케팅도 해보고 하느라고 그런 건데 그 단계만 좀 넘어가면 그 중간 유통사가 먹던 마진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그 전환기라서 좀 더 비용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회사가 버텨줘야 되는데 캐시가 소진된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미 전환사체 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이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작년에 벌써 한 230억 밖에 캐시 안 남았는데 분기 적자가 50억이 넘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위험하긴 하죠 파산핑이고 함부로만 안 되겠네 여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 여기서 느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확장을 빨리 해서 공격적으로 원래는 오프라인 월드 같은 것도 좀 천천히 만들어도 되는데 그거 만드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1년에 한 개씩 만들고는 있는데 그게 비용이 아까 컨텐츠 적 컨텐츠 비용도 사람들 인건비 많이 늘어나고 막 기술력 많이 늘어나면서 컨텐츠 적자도 원래 연에 한 8억 정도 났었는데 컨텐츠 적자도 한 20억 정도 나고 있거든요 와 규모로 키웠구나 그러니까 시즌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지 퀄리티도 높여야 되고 이래저래 이제 사람 많이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컨텐츠 적자는 심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통에 대한 건 해결이 잘 안 되고 제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은 이제 그 재무적으로 되게 유리한 사업 구조는 뭐냐면 이제 파삼핑이 아닌 티니핑이 성장을 하면서 티니핑이 성장을 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도 구매할 정도의 컨텐츠가 되는 게 베스트에요 아 너무 유화로 끝나지 않고 지금은 너무 유화에요 그러니까 저희 딸만 해도 초등학생 초등학생 가니까 별 관심이 뚝뚝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2등신이 만족할 만한 이제 유화 정도니까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려면 또 다른 3기간을 추가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고도화를 통해서 아니 걔네가 자꾸 큰 걸로 하면 되잖아요 2등신이었다가 3등신이었다가 4등신 초등학교 갔다가 걔네가 중학교 가고 계속 걔네들도 키워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3기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티니핑 월드는 티니핑대로 있고 약간 미들핑 약간 그 같은 세계 간에 약간 다른 차원의 미들핑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 걔네들이 또 이렇게 어떤 월드를 만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거 재밌겠다 고등학교 가서 다리도 길어지고 성격도 나빠지고 캐릭터들이 말도 안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돈 벌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이 캐릭터 비즈니스 이기도 하고 특히 영유화 비즈니스는 되게 어렵다 아 근데 저는 반대로 들었는데 캐릭터 비즈니스 영유화는 사실은 막 되게 복잡한 그런 콘텐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좋아하면 애들이 계속 보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졸업하면 또 다른 애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그 뽀로로 이런 게 20년 동안 그냥 주장창 해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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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되게 좋은 비즈니스 아니었나요? 네 그러려면 이제 좀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규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제 규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캐릭터를 좀 이렇게 축소하고 왜냐면은 뽀로로는 애들이 그 파티원들이 20년 동안 안 변합니다 네 몇 명 없어요 걔네들이 있으니까 네 재고가 있어도 소진이 가능해요 아 어차피 장난감 해도 걔네들이니까 어차피 뽀로로는 20년 전 뽀로로나 지금 뽀로로나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겼지 근데 이거 티니핑 같은 경우는 1년에 20마리씩 시즌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요 똑같은 핫초핑이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있는데 시즌1 핫초핑이랑 시즌4 핫초핑이랑 다르게 죽였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시즌1 핫초핑을 원하지 않아요 왜 딱 보니까 시즌4 핫초핑은 좀 다르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계속 이제 축적되지 않고 이제 지나간다 라는 게 이 비즈니스의 캐릭터 비즈니스의 제일 어려운 원래 영유아 콘텐츠는 축적이 완전히 자산인데 콘텐츠가 자산처럼 계속 축적되고 본놈이 또 보고 그 다음 동생이 또 보고 그 다음 동생이 또 보고 이래서 되게 유리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시즌5에는 좀 이렇게 다시 불러와야 되지 않을까 시즌1에 이제 사라졌던 애들을 와서 막 전쟁을 시킨다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즌5에는 시즌1으로 좀 돌아가 그렇죠 우리 뭐야 마블도 어벤져스로 막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이게 그때 지나갔던 애들 다 불러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짜뽕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하는 월드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컨텐츠로 풀어볼 만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쉽지는 않다 너무 욕심이 과했구나 네 계속 새로운 장난감을 팔아 보려고 콘텐츠를 자꾸 바꾸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덜미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좀 준비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럼 티니핑 말고 핑크퐁은 잘 되나 핑크퐁은 좀 더 앞다니거든요 우리 아 유치원생이 티니핑이라면 아기상어 어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은 이제 아기상어거든요 네 근데 그 핑크퐁도 요즘에 적자예요 아 그래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네 무슨 몇 천억 뷰 어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 오늘 기사가 떴는데 아기상어도 적자예요? 전 세계 최고로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천억 뷰 돌파 우와 상상이 되십니까 천억 뷰가 진짜 대단하다 네 천억 뷰 돌파했는데 이제 재문의 표만 보면 손익이 이제 이제 2022년 대비 23년에 매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네 매출액이 좀 줄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도 보면은 이제 이제 2년 동안 개 비슷한 비슷한 그림이에요 이제 21년은 좋았다가 22년에 매출이 영업이익이 많이 꺾였다가 23년에는 적자로 전환하는 세상에 마치 아까 봤던 삼지엔터랑 그림은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만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매출원가율이 34%로 매우 낮은 편이라는 거 음 어 라는 거고요 와 34%가 매출원가라고요 네 그건 아마 매출 구성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이제 아까 그 삼지엔터 같은 경우는 그 머천다이즈라고 하는 상품의 매출이 압도적이었는데 여기는 천억 뷰잖아요 콘텐츠 매출액 아 그러니까 원가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컨텐츠 매출액이 메인 50%가 넘었습니다 아 근데 문제 여기에 숙제는 뭐냐 이제 아기 상어다 보니까 이게 이게 뭐 돈 받고 팔기도 이게 그냥 이렇게 노래 율동 막 이런 거니까 아기 상어 인형 팔면 되잖아요 상어 인형 그 인형이 여기 머천다이즈가 있는데 머천다이즈가 매출액이 436억에서 213억으로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그 반토막도 수출해서 다 줄었어요 즉 미국이나 뭐 이런 전 세계의 아이템을 파는데 그게 2023년에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그 영향으로 라이선스 매출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건 딱 아기 상어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뜻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소진된 면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컨텐츠는 계속 가는 거 보면 그리고 조회수의 어떤 증가 속도도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뭐 하루에 1억 주씩 늘어난대요 근데 자기들이 막 아이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면 율동하고 저희 아이 저의 아이도 크면서 율동으로 계속 춤췄거든요 계속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 구매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역류하니까 역류하들은 사실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아요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지 근데 역류하의 의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거 좋으라고 해봤자 됐어라고 하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 컨텐츠가 이 제품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제품군도 되게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역류하니까 역류한테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제 그 노래 나오는 책 이런 거거든요 이거 누르면 노래 나오는 책이나 뭐 어떤 애들 뭐 물컵이나 아이들이 애기들이 쓸만한 아이템에 한정되다 보니까 머천다이즈를 많이 팔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쫙 깔았는데 2022년에 깔은 것도 아마 본인 이제 회사가 개인한테 팔았다기보다는 아마 유통사한테 팔았을 거고 이제 23년에 매출력이 쫙 줄었다는 건 유통사의 재고가 소진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숙제는 이제 컨텐츠가 머천다이즈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숙제고요 그와 반대로는 이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급여도 꽤 많은 수준이고요 급여도 늘리고 있고 광고도 늘리고 있고 뭐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지급 수수료율이 낮은 거 보니까 여기도 역시 머천다이즈를 직접 유통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직접 유통하면 지급 수수료율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지급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직접 유통보다는 뭔가 이제 계속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머천다이즈가 예상보다 안 나가니까 적자폭이 심해졌을 것이다 그 타계층에 따라서 그 시장이 좀 다르군요 많이 다르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게 되게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컨텐츠는 계속 가는데 컨텐츠라고 유료 컨텐츠 아니거든요 무료 컨텐츠고 영유아 컨텐츠다 보니까 광고당 높은 광고당가를 매기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조회수에 비하면 사실 조회수가 천억이면 뭐 원래는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조회수에 비해 이제 재무적인 파괴폭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호가 유치원 들어가는 거 찍고 다리 좀 비워주고 자꾸 올라가는 걸로 큰 걸로 해야지 그래서 계속 이제 내고는 있어요 새로운 ip들 추가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영유아 이상의 컨텐츠들은 좀 잘 모르겠고 계속 이제 영유아 컨텐츠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아기상어도 아기상어 무슨 버전 A버전 B버전 C버전 계속 이제 비슷한 걸로 계속 확장 전략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확장이 가능하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또 쭉쭉 보면 뽀로로 아 친숙한 애들이 뽀롱뽀롱뽀로로는 흑자입니다 뽀롱뽀롱 여기는 뭐 적자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뽀롱뽀롱뽀로로가 인기가 좀 덜해졌거든요 옛날보다 체감으로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 나이가 있잖아요 20살이 넘었는데 약간 세감적으로 좀 덜한데 일단 매출액은 1170억에 영업인금 87억으로 나름 이제 견조하고요 손년에도 그렇고 나름 매출액은 잘 성장하는데 잘하네 하고 이제 제가 쭉 흩뿌려 봤어요 10년 동안 공지된 거 쫙 봤거든요 매출 추이를 보십시오 나쁘지 않아요 계속 늘고 있네요 내리막길이 거의 없습니다 내리막길 거의 없이 매출 370억부터 시작해서 1170억까지 꾸준히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대략 7 8% 정도로 꾸준히 유지합니다 원가율도 아주 고정적으로 66에서 67% 원가율도 고정적으로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여기 되게 잘한다 그러네 어 그러니까 제품 그 제품 마진도 좀 괜찮고 예 마진도 아까 뭐 저기 것처럼 75% 80% 이게 아니라 60% 때 중후반으로 쫙 깔면서 이 매출 비중도 제품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매출 비중도 제품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전체 매출에서 제품 매출이 735 그리고 방금 콘텐츠 매출이 130억 라이선스 160억 기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130억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의 포트폴리오도 괜찮고 쫙 깔아났어요 저거는 진짜 뽀로로 말씀하셨던 캐릭터가 몇 명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저 매출액 치고는 이제 급여가 종업원 급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짜네 아까 막 저기 뭐야 저기 핑크퐁 이런 데는 매출액 천억 안 되지만 광고 뭐야 뭐야 급여로 350억 300억을 넘게 쓰거든요 여긴 170억 써요 그러니까 인원을 최소한 그러니까 많이 고용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20년 전에도 뽀로로고 지금도 뽀로로고 그 뽀로로의 그 파티원이 잘 안 늘어나거든요 파티원이 늘어나서 애들이 정신없어 하니까 대충 파티원들 10명 이내로 그냥 유지하면서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 그러니까 그리고 제품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상품은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급 수수료율이 엄청 높은 거 보니까 여기는 확실히 직접 유통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직접 유통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20년 했으니까 다 어디 뭐 맡고 뭐고 단어본 다 있겠지 공장도 내가 다 알고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판매하고 그러면서 효율을 대충 7% 8% 영업이익 남길 수 있도록 구조를 쫙 짰다 잔막루피 요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오래 하니까 20대가 됐어 그 뽀로로 보던 애들이 그러니까 큰 애들이 이제 또 뽀로로 어른용 뽀로로를 딱 사는 그러니까요 진짜 모금적인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컨텐츠 비즈니스가 되게 재밌는 게 오랫동안 살아남으면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이게 잔막루피도 약간 비슷한 거야 원래는 사실 영유아에서 타겟이 넘어갈 수 있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잔막루피가 터지면서 성인들도 갑자기 이모티콘 구매하고 모두 구매하고 약간 이런 갑자기 구매가 터진 건 예상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했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잔막루피가 될 줄이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20년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성인들 20대 초반 입장에서는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내가 어린이집 봤을 때 봤던 이제 캐릭터가 내가 성인이 돼서도 있으니까 친숙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밈화가 되는 거죠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면 그렇게 터지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오는 게 아이코닉스라는 회사가 되게 잘하는 거긴 한데 단점은 너무 그것만 한다 너무 그것만 한다? 새로운 캐릭터도 새로운 어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있어요 물론 타요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사실 그 콘텐츠가 나오는 속도가 그렇게 막 빠르진 않아요 그냥 천천히 그냥 그냥 이 시즌 그냥 포로로 시즌이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나가는데 역동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재무적으로는 되게 단단하게 안전하게 올라가는 어떤 성격이 딱 눈에 보인다 똑같은 캐릭터 비즈니스지만 앞에 두 회사는 어떻게 보면 투자도 받았고 상장도 했고 막 달려가지고 내가 더 큰 회사가 돼야지 하지만 그게 효율이 잘 안 나와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인 거고 아이코닉스 같은 포로로 기업은 일단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이익 나야겠어 이익이 나지 않으면 나는 사람 안 뽑을래 투자고 뭐고 일단은 내가 번걸로 성장하겠어 실제로 이 회사는 배당도 해요 배당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회사를 눈덩이 굴리듯이 키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큰 회사가 있다 욕심을 안 부린 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뭐 더 클 기회가 줄어든 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조금씩 연애 뭐 고도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연애 5% 10% 성장하다 보니까 천억 만드는 회사까지는 되더라 라는 느낌이고요 되게 모범적이네요 생각보다 재무적으로 보면 되게 예뻐요 물론 이게 막 재미는 없지만 재미는 없지만 예뻐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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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이렇게 컨텐츠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생각을 쭉 하다가 최근에 살리오가 엄청 난리인 거 아십니까 살리오 헬로키티 헬로키티 살리오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난리에요 그게 그거 진짜 오래된 건데 한번 보세요 할머니가 막 만든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살리오 보십시오 주가가 지금 역대 최고의 주가를 찍고 있는데 시총으로 따지면 한 5조에서 6조 정도 돼요 살리오라는 회사가 일본 회사고요 당연히 여기 이제 헬로키티가 이제 74년생 74 74 74 네 안대편이네요 큰 차이 안납니다 전부다 한 살 어리네 그러니까요 74년생 거의 50대에 반가워 네 그러니까요 아직도 아직도 귀여운 74년생 옆에 있는 마이 멜로디 75년생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캐릭터계에서는 어르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뜨는 캐릭터가 시나모리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2001년 쿠로미가 2005년 그래도 거지는 한 20세가 넘거나 적거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여기가 이 회사가 캐릭터가 한 450개 정도 있어요 와 1년에 6, 7개 정도를 따박따박 찍어냅니다 와 그렇지만 이게 주가 보시면 쫙 깔려 있잖아요 예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 갔다가 다시 쫙 깔렸다가 한번 이게 이 사업을 1960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60년 동안 하니까 그 안에 이제 바람이 여러 번 푸는 거야 이때 한 번 불었고 이때 한 번 불었고 이때 한 번 불었고 지금은 태풍이 불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또 잘 되나요 오래된 브랜드인데 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회사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아니라 원래 그런 뭔가 이렇게 기념품이나 잡화를 팔던 회사였어요 네 그렇게 팔다가 그냥 귀엽게 캐릭터 붙이면 잘 팔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헬로키티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터진 거야 근데 그러다가 계속 이제 뭘 했냐면 계속 제품을 만들어요 예 끊임없이 그런 굿즈 아이템 뭔가 이렇게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면서 캐릭터를 계속 추가 애니메이션은 되게 허접해요 애니메이션은 힘을 별로 안 줘요 그냥 계속 제품만 만들어요 캐릭터 제품만 네 계속 제품만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쌓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50세가 넘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니까 친숙한 거야 친숙하니까 내 딸한테도 사주고 아들한테도 사주고 나도 사고 왜냐하면 너무 친숙하니까 왜냐하면 제품군이 한 60년 했으니까 제품군이 한두 개겠습니까 일본 가면은 막 이거만 해도 살리오샵이 막 엄청나게 백화점 하나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상품군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여기 돌려도 키티 여기 돌려도 키티 여기 돌려도 하니까 익숙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많이 사고 외국인들도 키티 귀엽다 귀엽다라고 하면서 사고 그게 대를 물리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밈이 되거나 유행이 돼가지고 바람이 20년에 한 번씩 바람이 불면 10년에 한 번씩 바람이 불면 이렇게 태풍이 되는 야 그게 진짜 신기해요 유행이라는 게 자꾸 돌고 도는 거긴 하지만 한 50년쯤 되면 좀 지겨울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귀여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귀엽진 않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제품으로 잘 승화하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게 딱 봐도 귀여워할 정도의 일단 컨셉을 되게 잘 잡고요 귀여운 거는 사실 만국 공통이니까 귀여워할 정도의 컨셉을 잘 잡고 이제 제품들도 딱 되게 아기자기하게 아 이건 어른이지만 뭐 이 정도 파우치는 써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거울은 써도 될 것 같아 이런 그런 귀여운 디자인들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캐릭터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신라면 신라면이 요즘은 뭐 약간 부진해졌지만 한참 동안 신라면이 계속 라면 1위를 한 게 똑같은 신라면이 아니고 매일 조금씩 바꾼다는 거예요 스프를 그럼요 조금씩 조금씩 제주도 가면 헬로키티 아일랜드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키티 열둘이 다 있어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조금씩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름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면서 상품도 계속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 한번 보시면 실적이 지금 이제 매출이 990억 엔 이니까 뭐 엔당 10원 하면 1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26% 정도 나오고 굉장히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되게 높네요 적자를 볼 때도 있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은 턴 아라운드에서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그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오냐 라고 물어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위에 있는 색깔은 이제 아시아 여기 진한 색깔은 이제 미국이거든요 예 옛날에 이제 한 10년 전에는 미국에서 헬로키티가 터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사그러들었다가 지금은 다시 미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팡팡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여기 사업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연체 매출액 중에 헬로키티 비중이 75%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헬로키티 원툴인 회사였는데 그때도 잘 벌긴 했었는데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거죠 안되겠다 다변화 왜냐하면 캐릭터 이때만 해도 한 300개 넘었거든요 다변화하자 그래서 그걸 제품군을 다른 어떤 뭐 쿠롬이나 마웨 멜로드 제품으로 쫙 이제 다변화를 하고 그 결과 30%로 줄었어요 아 키티는 줄이고 네 그렇죠 키티도 당연히 잘 팔겠지만 네 어쨌든 상품 기획을 되게 잘한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캐릭터가 한 이제 몇 배까지 되니까 그 그 사람 마음에 그 450가지 중에 마음에 동화는 한 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450개 중에 하나는 좀 있어야 되겠지 이 친구 중에 하나 정도는 마음에 들어요 귀여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저희 딸도 하나에 빠지면 이 월드에 심취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하나 캐릭터 하나만 좋아해도 그 캐릭터 하나에 대응하는 제품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 그 워낙 60년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마음이 빠졌을 때 팬들이 그 캐릭터를 디깅할 수 있을만한 아이템들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갖춰놓은거야 예 그리고 그 안에 옆에 또 친구들이 또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친하잖아 그러면 또 친구들도 같이 구매해요 어 친구를 만들어주기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똑같은 예를 들어 여자아이 네 명이 모여있어도 서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달라요 예 그러면 너는 쿠로미 좋아하고 너는 마이 멜로디도 좋아하고 너는 시나모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로 위아더 월드 다 좋아하는거야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살리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세월이구나 세월 세월 그 오랜 세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캐릭터 깎는 노인처럼 캐릭터를 계속 깎아 놓고 예 제품도 굉장히 많이 깎아 놓는데 사실 뭐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산리오가 그냥 뭐야 라이센스만 하는 회사 아니냐 뭐 영업이익률 높은 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키티 얼굴 찍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예 아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3G 엔터도 네 약간 이 헬로키티나 이런 데를 모방해서 우리도 많은 캐릭터로 하면 네 그 중에 한 놈은 꽂힐 거고 네 그 친구들을 하면 우리도 월드가 구성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기에는 캐릭터가 너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일단 범인들이 보기에는 물론 매니아들은 다 알아요 저희 딸은 티니핑 이름 다 외우는데 예 일단 그 약간 라이트한 유저들이 보기에는 예 예 이등신에 눈 큰 거 거기에 뭐 아이템 조금 들고 있는 거 말고는 사실 이 살리오는 캐릭터가 사실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넌 토끼고 너는 개구리고 너는 펭귄이고 다 다른데 그게 아니라 사실 티니핑은 종이 다 같아요 사실 다 똑같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향의 베리에이션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떴다 보니까 그 100마리의 티니핑 중에서 비중 있는 캐릭터 한 서너마리 밖에 없거든요 결국 좋아하는 건 그 서너마리 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변화가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다 기본기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라는 거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릴 장표는 이건데 지금 살리오 같은 경우는 매출액 중에 해외 매출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재팬 매출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매출액 중에 한 80% 가까이를 현지에서 매출액을 찍고 있는데 그 매출액은 당연히 라이센스 매출액도 있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은 거의 뭐 절반 일본 매출액의 절반 이상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프라닥트 세일즈를 합니다 즉 자신들이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라이센스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제 산이오는 자신들이 만든 제품들은 자신들이 팔아요 자기가 공장에 주문해서 만들거나 실제 공장을 돌리거나 자기가 직접 유통업체에 컨택하거나 그거를 6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싱 업체들도 가이드라인이 알게 모르게 생겨요 왜냐하면 현지에 가면 저 제품 저렇게 잘 만드는데 뭐 내가 한국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그냥 막 만들면 산이오한테 혼나겠죠 왜 여기는 60년 동안 그걸 해왔던 회사인데 산이오가 라이센싱 좋다고 그렇게 개판으로 만들 거야?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본사에서 만든 약간 이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잘 만든 제품을 토대로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이제 서드파티에서 만들어내는 라이센싱 아이템들도 퀄리티가 덩달아 올라가는 선순환을 만든 거죠 사실상 제조업체군요? 제조업이에요 네 제조업이에요 캐릭터 굉장히 많이 찍어내면서 제품을 어떤 걸 뭘 늘릴까 우리가 뭐 이번에는 뭐 학용품을 만들었으니까 뭐 내년에는 완구를 좀 더 집중해 볼까 학습용품에 좀 더 집중해 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안에는 프로덕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또 뭐 저렴하게 아니면 잘 이런 걸 만들어 볼까를 고민하는 부서가 계속 돌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 캐릭터를 계속 찍어내고 한쪽에는 제품을 계속 찍어내고 그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6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효율이 생겼을 거고 그 과정에서 비용도 절감하긴 했겠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유입이 됐을 때 디깅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약에 산니오에 빠지면 한국 산니오에서 막 이제 아이템을 사다가 좀 살 게 별로 없네 싶으면 일본 가면 돼요 일본에는 한국에는 없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다 일본 가면 이제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은 그 살리오 그 샵은 다 가요 무조건 가요 여자들 그러니까 뭐 20, 30대 여성들 여성분들은 거진 간다고 보면 돼요 그걸 가가지고 이제 싹 쓸어요 왜냐면 거기밖에 안 파니까 일본 매출액이 이렇게 큰 게 현지인들이 많이 사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중일에서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온 여행객들이 거기서 싹 쓸어가는 거예요 일본 가면 진짜 대단하다 네 근데 이 캐릭터 산업은 아무리 산니오가 잘한다고 해도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점 아이들이 안 낳고 그 시장이 점점 축소되는 거 아닐까요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는 그래서 결국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오도 아이들이 사는 비중은 얼마가 없을걸요 지금 60년을 하니까 다 성인이 사요 애들용 거 아닙니다 참고로 아 그렇게 아이들도 사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뭐 어른들 다 삽니다 아 예 그러면 말 되지 네 그러면 말이 되네요 60년이나 됐으니까 하 그분들이 노인이 돼서도 사면은 그냥 완전 대박이네 네 계속 나이를 따라 먹어가면서 파는 거네요 그럼요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가도 귀여워하면서 막 지워와요 뭐 30대고 40대고 귀여운 건 뭐 나이가 없습니다 와 그 말 된다 진짜 네 캐릭터는 무조건 오래 하는 게 짱이에요 올해에만 버틸 수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구매를 해주는 물론 너무 역류화 컨텐츠 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그레이드만 높여서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분명히 판매 가능한 시장이 열린다 열리고 잔막 루피 같은 게 열린다 아 아 그래서 되게 아쉬운 게 한국에는 사실 그런 캐릭터가 아직 없어요 예 옛날에 뭐 생각해보면 막 뭐 제가 좋아했던 만화 중에 뭐 나라라 슈퍼보드 네 아기공룡 둘리 옛날에 막 이런 뭐 뭐 털도다 이런 시대를 풍미했던 만화들이 있단 말이죠 있었죠 있었죠 왜냐면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른 거야 원작자와 제조사와 뭐 어떤 뭐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다 보니까 이 딜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20년 30년 40년 가꿨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라 슈퍼보드가 현대적인 감성으로 잘 나왔다 하면은 예 저도 당장 뭐 휴대폰 케이스도 모든 건 살 때 어 괜찮네 역시 손오공이야 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한국에는 그게 없죠 아하 근데 그게 만약에 쌓여있으면 지금처럼 뭐야 뭐 수백억 수천 수천억 단위로 이제 영업이 그 따박따박 벌어 줄 수 있는 귀한 아이피 아이피가 되었을 텐데 한국은 아직 그런 무형 자산이 없다 이야 옛날에 모털도사 이런 거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머리카락 딱 벗으면 그냥 분신술 되고 네 그러니까 잘 갖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있는 이 컨텐츠 캐릭터들이 지금 수명이 그래도 뽀로로가 제일 오래돼서 대견하긴 한데 대부분 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모털도사 탈모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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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잘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탈모 시장이 엄청 큰데 그래 다 고민할 때가 됐는데 모털도사 빼도 빼도 또 나오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나서 결론을 지어보면요 장표 한번 띄워주시고 캐릭터는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컨텐츠가 원래 다 그렇죠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 그래서 성공한 아이피가 하나 딱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캐릭터 IP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코닉스가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재무쟁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20년 30년 가까우면 마블, 슈퍼마리오, 포켓몬스터, 살리오 참고로 작년 전세계 영화 박스오피스 중에 슈퍼마리오가 2등 했거든요 몇천억을 벌어요 그냥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왜냐하면 슈퍼마리오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해 마블도 그렇고 포켓몬스터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평생 동안 벌어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IP를 잘 갖고 나가요 이게 컨텐츠를 잘 갖고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을 잘 가꿀 수도 있고 제품을 퀄리티 있게 가꿀 수도 있고 어쨌든 일관적인 기준으로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갖고 나가야 되지 그거를 이제 40년 50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돈 정말 많이 버는 컨텐츠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오래 살아남아야 돼 일단은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해진다 일단 살아남아야 뭐든지 좀 해볼 수 있다 캐릭터라는 게 반짝하는 게 아닌 모양이네요 그럼요 이뤄주면서 레가시가 되는 모양이네요 어떻게 그걸 갈고 닦느냐가 중요하지 만드느냐는 1번인 거고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맞춰서 잘 대응해서 가꿔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터질지 몰라 왜냐면 영유아 타겟으로 했지만 성인 대상이 갑자기 인기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럼 또 성인 바탕으로 또 다시 세계관이랑 제품군 확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에 맞춰서 음기응변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만들어 놓고 땡 하고 버려지면 그냥 싹 머털도사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캐릭터를 얼마나 좀 잘 일관적인 기준으로 퀄리티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갖고 나가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게 중요하다 세 개의 회사 포함해서 캐릭터 IP 비즈니스를 볼 때 그런 뷰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도 하여튼 잘 살아남아야 되겠네 네 잘 갖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일단 죽으면 안 된다 그렇죠 살아있으면 언젠가 터질지도 몰라요 뭔가를 미국에서 터질지도 몰라 갑자기 그래 그렇지 않아? 살다 보면 저는 그냥 다들 돈 잘 벌고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생각보다는 어려운 비즈니스네요 네 그리고 잘 대응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대응하는 게 역시 살아남는 자가 역시 강하다 강한 자인 것 같습니다 네 타임더스 이재용 회계사님 오늘도 아주 새로운 산업 아주 눈을 본적두게 됐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